불타는 트롯맨 기대가 큰데 MBN 1심 패소 6개월 방송정지위기 속보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상대 1심 패소 하롤드 팝 뉴스에 의하면 팝이슈 불타는 트롯맨 기대 큰데 MBN 6개월 방송정지위기 MBN이 6개월 업무정지 불복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죠 판결이 확정된다면 MBN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방송은 물론 모든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앞서 방통위는 MBN이 2010년 종합편성채널 승인받을 당시 매일경제신문사 임직원 등 차명주주를 동원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2014년과 2017년 재심사 때도 허위주주명부와 재무제표등을 제출했다며 2020년 10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 MBN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최근 돌싱글즈, 원하는 대로동,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들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오는 12월 첫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트로트, 미스터트롯에 대항할 불타는 트롯맨등까지 기대를 높이고 있던 터 하지만 6개월 업무정지 불복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그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